안녕하세요.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어떤 문제이든 간에 그 문제가 어떤 것인가를 솔직히 볼 수 있고 또 인정할 수 있을 때 해결책을 찾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동안 한국사회의 공적선거에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반복적으로 부정선거가 발생해 왔습니다. 이런 선거 가운데 특히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 그 결과 여당이 압승해서 지방권력을 가졌습니다. 2020년 4.15 총선을 통해서 또 여당은 압승을 통해서 국회권력을 장악했습니다. 단은 큰데 그들이 가진 권력은 국민이 준 권력이 아닙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인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의 여론주도청이나 권력청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버린 그런 사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다. 엊그제 3구 대선에서도 엄청난 규모의 부정선거가 발생했습니다. 불구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발생한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는 아주 기이한 그런 현상을 우리 사회에서 목격할 수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자신들의 이해관계가 걸려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치겠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친다고 해서 절대로 올바른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대단히 사악한 일에 해당합니다. 정치인이 부정선거 문제를 인식한 상태에서 침묵하는 것은 일종의 범죄입니다. 사실을 전해야 될 언론에서 일어난 일을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정말 불가사의하고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언론이 정치인들처럼 선거에 무슨 특별한 이해관계가 크게 걸려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다수 국민들도 아는 사실 그러니까 이미 일어나버린 사건을 어떻게 언론이 저렇게까지 딱 잡아떼 수 있을까라는 점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절도범도 체포해서 벌을 줍니다. 살인범도 체포해서 벌을 줍니다. 뇌물수수범도 체포해서 벌을 줍니다. 그런데 선거를 절도한 선거절도범, 투표를 절도한 투표절도범, 결과적으로 권력절도범에 대해서 아무런 제재도 없고 수사도 없고 그냥 다들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정상적인 그런 사고와 양식을 가진 사람은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선거를 절도한 선거절도범을 수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처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어떤 범죄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며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3월 4일 날 조선일보는 그 문제 많은 사전투표를 독려하는 그런 사설을 사전투표일 아침에 실었습니다. 3월 17일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거취 문제에 대해서 사설이 실렸습니다. 속구리 투표 참사 이래서 책임지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버틸 건가라는 그런 사설입니다. 조선일보의 사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김세환 사무총장이 지난 3월 16일 사전투표 부실관리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사죄드린다면서 사의를 표명한 바가 있다. 지난 3월 5일 날 코로나 확진 격리자 사전투표에서 21세기 대한민국이라고 믿을 수 없는 원시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다. 투표용지를 속구리나 비닐봉지 등에 담아 옮기고 이미 기표한 용지를 나눠주는가 하면 참관인도 없는 상태에서 투표함에 용지를 넣기도 했다. 직접 투표 비밀투표라는 선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의 같은 주장에 대해서 제 논평은 문제의 실상은 부실관리가 아니라 부정선거입니다. 직접 투표와 비밀투표라는 원칙을 어긴 것은 부정선거이지 부실관리가 아닙니다. 이미 기표된 1번 투표지를 나눠준 것 자체가 부정선거지 그것이 부실관리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어떤 사건을 이렇게 잘못된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사건의 형심과 본질을 흐려놓는 일은 조선일보를 비롯한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들이 지금 앞장서고 있습니다. 실로 통탄할 일입니다. 계속해서 마지막 부분의 조선일보 사설입니다. 노정희 위원장은 사전투표 참사에 대해서 디녀전 사과담화를 발표하거든 침묵을 지키고 있다. 그러더니 김재환 사무총장의 사위 표명에도 거취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대로 버틸 생각이라면 염치도 눈치도 없는 사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저의 논평은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의 거취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김재환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의 사임 의사를 밝힌 것이 중요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4.15 총선과 3.9 대선에서 일어난 부정선거를 규명하고 관련자를 색출해서 처벌하고 관련 제도를 고치는 일입니다. 그러나 조선일보를 비롯한 거의 모든 언론들은 공동체의 안의와 걸린 큰 이 중요한 문제 부정선거 건절 공명선거 확립을 애써 외면하고 있습니다. 여타 자질구려한 소식들을 부각시키고 부실관리로 호도함으로써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간에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도대체 이런 행편없는 사회가 어디에 있을까 싶습니다. 엄청난 부정선거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인 정치인 유력인사들이 모두 다 입을 다물고 먼산 보듯이 하는 이런 딱한 상황이 도대체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조선일보의 사설이나 칼럼 보다도 오히려 훨씬 더 신뢰할 만한 것이 바로 독자들이 남긴 논평이나 의견입니다. 훨씬 더 솔직하고 정곡을 찌르는 지적이 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심없이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핵심과 본질을 볼 수 있는 겁니다. 노 성근 시민입니다. 조선일보 좀 더 용기 있게 말하면 안 되겠나 부정선거지. 선거인 명부 관리도 안 해서 투표식 행사하게 만들고 직접 선거의 원칙을 무시하고 몰래 대리투표를 하고 봉인 떠들진 투표함에다가 개표 숫자 조작 말도 안 되는 제외국민 투표 결과 등 지난 4.15 총선 부정선거에 이어서 또다시 쏟아져 나온 부정선거 사례들. 박 대통령 때 수백만 주 차이에도 부정선거라고 외치며 영하까지 만들었던 자들이 0.7% 차이에도 순순히 졌다고 인정하는 것. 이제 부정선거라고 당당히 말하는 조선일보와 기자들이 되었으면 한다. 얼마나 빼앗은 질책입니까. 53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했습니다. 이게 민심의 지금 현유소입니다. 얼마나 정확한 지적입니까. 한국사회 여론주도청이 좀 더 솔직해져야 됩니다. 다음은 강재길 신민입니다. 부정선거는 맹백하다. 사전투표안만 펼쳐도 부정선거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평신검참에 몸을 담은 윤석열이 부정선거를 피해간다면 대통령 자격이 없는 것이다. 국민이 가장 궁금하고 파헤쳐주기를 기다리는 것이 바로 부정선거다. 무려 32명이 찬성하고 단 한 명이 반대했을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 논객들이나 어마무시한 그런 지위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고 보통 시민들이 가장 솔직하고 담백하게 대한민국의 부정선거 문제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윤성 시민입니다. 사유로 부정선거 그리고 부정선거 관련 대법원 대법관들의 부정과 불법 위법 탑법을 비호하고 은폐한 아주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어야 될 대법관 중 하나가 바로 노정희란 이 사람 아닌가. 그리고 이번 3구 대선도 부정선거다. 곳곳이 부정선거임에도 부실이란 단어로 모든 것을 덮으려고 한다. 반드시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서 사형으로 책임을 물어야 될 것이다. 그럼에도 언론은 입 닫고 있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정말 이게 언론이 맞는가. 6명이 찬성하고 반대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엄청난 범죄 행각 앞에서 앞을 다투 부실관리로 몰면서 침묵하는 한국 사회는 일반 상식 수준에서 보더라도 너무 부패한 나라가 아닌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또한 엄청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 는데 불구하고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이제 됐다는 식으로 당선 이후에 유감성명사 하나 내지 않는 국민의힘은 도대체 뭔가 양심과 양식이 죽어버린 사회가 되었습니다. 자유국가라면 모든 정의의 중심에는 선거정의가 있습니다. 이 선거정의를 가장 정면으로 뒤엎은 부정선거에 침묵하는 한국 사회는 정말 제가 볼 때도 우려스럽습니다.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